하나, 너가 공격할 사람인지 지목하자. 승민이, 용목이! 승민이, 용목이! 내가 일부러 제일 최악의 조동 남겨놨어. 다 필링스! 너무 기분이 좋아해. 왜 이렇게 웃겨? 잘 버틴다. 아직 시작 안 했잖아, 힘든다. 아직 시작 안 했잖아. 시작 안 했잖아. 자, 열심히 했습니다. 내가 2분 찍는다. 안정적이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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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많이 맞는데. 야, 40살 어떻게 버텼냐? 이야. 와. 우와. 위명, 위명! 우와! 우와! 위명, 위명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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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!!! 와.... 찬의 형 잘 안 뛰는데..? 잘 안 뛰는데...? 이제 든다. 사이 넘어졌어 22초 4, 3이요 준비 됐어? 됐어요! 준비했어? 저희 파이팅! 별거 아니잖아! 재밌다! 오빠! 재밌다, 재밌다 재밌다, 스트레이키즈! 재밌다! 뭐야, 또 또 나왔어 스팸이야, 스팸 차단해 여보세요? 첫 번째 신이 결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신! 저예요! 무게의 신 무신 무신 창빈 뭐요? 각오자 자세로 가장 오래 버틴 멤버는 홍빈 웬만에선 흩어지지 않는 맑은 정신을 가진 신 왜 이렇게 대정신이 되었습니다 재정신이 되었어. 왜? 재정신? 왜? 재정신? 야, 너 드디어 찾았어? 야, 너 드디어 찾았어? 재정신? 야, 나 드디어 찾았어. 재정신이야? 재정신이구나. 왼 정신이 안 나가지고. 정신 이제 찾았네. 재정신? 형 좋겠다, 재정신. 와, 형 부럽다. 우와, 재정신! 너무 감사드려요. 예, 제 인생. 당신이 새로운 세월. 여행이 어떻게 creuser지 않습니까? 지금 간짜에였습니다.